국내 3대 축구 에이전트사 직원이었던 45살 정 모 씨는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 접근했습니다. 졸업을 앞두고 자녀의 진로를 고민하던 학부모들은 유명 에이전트사 명함과 프로축구 감독들과 친하다는 말에 감쪽같이 속았습니다. 정 씨는 프로팀 입단과 대학특기생 입학 명목으로 학부모 3명에게 1억 55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. 받은 돈은 빚을 갚고 친분이 있는 축구 감독들과 술을 마시는 데 썼습니다. 입단을 위한 로비 정황이 드러났지만 정 씨는 함께 술을 마신 감독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 씨를 구속하고 피해자들에게 정 씨를 소개해준 축구클럽 감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경찰은 프로축구계에 선수 입단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